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밤이 많이 떨어졌어요. 거기다가 휴일이 와가지고 저희 가족들, 조카들이 와서 오늘 밤을 줍는다고 지금 한참 밤을 줍고 있습니다. 다들 열심히 줍고는 있는데 참 휴일이 없네요. 저렇게 해서 언제 밤을 다 줍나. 아이고, 밤도 찔렀어. 도토리도 있어. 밤 주워. 과연 우리 농부 아빠는 밤을 어떻게 깔까요? 아, 이거 출동을 해줘야 되는데. 아, 이게. 비켜보세요, 비켜. 너무. 자, 자. 쏙! 쏙 들어가야겠다. 우와. 쏙! 밤이 없어지는 마술. 안으로 쏙 들어가요. 우와. 쏙! 우와, 대단하다. 오빠도 다녀요. 자, 닿아주셨습니다. 오, 진짜 아이디야다. 이게 다 주워야 돼. 앞으로도 좀 더 기발하고, 재밌고, 그리고 이제 이 전원생활, 농촌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콘텐츠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